오늘 저 아시아 서벌 와가지고 옳돗쓰 자 캐논너시 한번 할까요 캐논너시 참 예전에 좀 잘했었는데 캬 자리좋다 상대도 자리좋아임만 열두시엑스시가 없어 이 맵은 왕꽃유님 예 한개 들어갔습니다 예 자 셋이 갑니다 셋이 밑주바리엘 포터짓고 한번 해봅시다 아 형님 킥뷰조음님께서도 별풍선 10개 또 펭가입고 나왔습니다 상대가 정찰이 무조건 너무 늦어야되는데 졸라 빠르네요 정찰이 늦어야되는데 졸라 빠르네요 정찰이 베이스로 뒤에 한 두개정도는 깔고와야됩니다 아 체크좋아요 체크좋네요 실패입니다 예 토토로신은 예 다음에 볼뜨리겠습니다 끝까지 쫓아오네 저 시키 못된 놈 6인맵은 12시, 6시를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정찰하기가 좀 쉬워요 정찰하기가 좀 쉬워요 꼼꼼하네요 닐밑게 자꾸라 꼼꼼하네 진짜 워 우리 크렌766님 초콜렛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워어어어어어어 초콜릿은 아프리카 아이템 7일 퀵뷰를 선물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쓸 수가 있어요 아 예 아 급도인이 반갑습니다 다른 방송 전에 가니까 누가 비매너 채팅을 하고 있길래 보니까 아이디가 끼또이더라 끼또이 깜짝 놀랬어 내 아이디인줄 알고 끼또이더라고 저는 뭐 다들 쳐요 전부다 뭐 선물 받는 거니까 별풍선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솔직하게 근데 초콜릿도 솔직히 받으면 좀 기분 좋아요 예를 들어 봐 삼촌이 초콜릿이랑 현찰이 있어 돈이 좋아 초콜릿이 좋아 초콜릿이 좋아 하는 미친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은 거지 뭐 그거를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거는 그 돈 가지고 초콜릿 사무으되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초콜릿은 요새 좀 과기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내일 모레 아 내일이네요 이제 내일 저 시청자 복불복 이벤트 할 건데 그때 제가 어 그동안 모아놨던 초콜릿을 조금 풀까 합니다 여러분들 음 그 많이 어 참여해주시고 투표 같은 것도 한번 할 거니깐요 투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초콜릿 또 이제 그 칠일 킥뷰를 좀 여러분들한테 주고 누구라도 예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녹방 아 나는 그냥 녹방은 안틀어 어 녹방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금물 지금 1233456 1234하고 자아 다찍고 꽂고 어귀쌍 뭘 뭐하게 면 벽력 모으지 바보야 뭐 몰라? 어? 바보 아냐 쟤? 룩...높...높..미너리 어이 바보같애 이거 가끔 이릴 때 아아이..바보야 잠시 노장 잘 가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나 질럿 스카우트 갈건데 질럿 스카우트 질럿 스카우트 얼마나 센데 게임 한방 모드니 반갑습니다 이게 저거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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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뿅 뿅 뿅 스카우트 멋있스 되게 좋아 전으로 식사하세요 저무로 식사하세요 부니 hardest 개 또 Sounds 아 캔나 끌리겠다 꼬라지 보니까 요런 게임에 캔나 끌리기 좋지 스카웃과 무조건 졌다구요?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맨날 쥐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자 자 이 게임을 해가지고 만약에 졌다 그럼 여러분들이 책임입니다 왜냐 안말렸으니깐요 옆에 안말린 사람들이 원래 더 잘못한거 알죠 여러분들 왜 스카웃을 왜 가는겁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해야하는건데 그런 말을 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이네요 야 이길꺼야 근데 아마 질러스카웃은 진짜 졸라쎕니다 내가 불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가늠이 안가네 아 우리 게임 한방모드님께서 벨풍선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예 어 게임 한방모드님 고맙습니다 이 게임 한방모드님 고맙습니다 까리하네요 이거 뭐고 이거 어 게임 한방모드님 어 근데 왜이렇게 조용하지 진짜 불안하게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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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ison 앞 breath 키가 이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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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